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홍대 쪽에 나와 있습니다 상상마당이 뒤쪽에 있고 오늘 간단하게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엄청 높네요 외국인이 굉장히 많아 보는데 얼굴이 나아 chegar 잘 아기 때문에 상상마당에서 안티치고 그리고 회장에 왔었는데 지금은 제가 나이로 먹어서 그래요 굉장히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네요 이 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앉을 데가 없어요 한참 전화 왔는데 한참 전화 왔는데 제 기억에 여기서 집합을 해서 아마 푸마 마라톤을 몇 년 전에 여기서 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왔는데 굉장히 그쪽에서 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두고두고 회장되고 그쪽에서 다시는 마라톤을 안 열었던 걸 기억 가는데 그렇습니다 저기 끝까지 가보고 지금 아직 오전 시간이라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는 조금 오후나 저녁에 와서 촬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가서 상수역 카페를 가야 되는데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 되겠네요 이대로 쭉 가서 건너서 조금 더 가면 나오겠네요 상수역 건너서 조금 더 가면 나오겠네요 자리가 좋은 거 없는데 홍대 앞이었고요 일단 촬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별게 없는 것 같아서 그죠? 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